김여사님 검사 잘 하셨어요? 어떡해 우리 딸 시험 기간인데 엄마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가게엔 별일 없었지? 손님은? 역시 우리 김여사 매상보다 못이 중한디 우리 엄마 아픈 거 다 나왔나보네 우리 딸 배 안 고파? 뭐 좀 해줄까? 아니야 그냥 라면 사갈게 거의 나왔으니까 물 좀 끓여주세요 좀 도와드릴까요? 수조기 위까지 가면 되죠 죄송합니다 지금 급하게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제 딸 권유진을 데리고 계신 선생님 제발 제발 살려만 주세요 딸아인 제게 전부입니다 우리 유진이 아무 일 없이 경찰은 이틀 전 실종된 권유진 씨를 지난 2년간 연속적으로 발생된 남천시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의 피해자로 보고 언론사 연락해서 추후 보도 통제 네 알겠습니다 전부가 방역들은 이슬 경제가 사망자는 아 서울대 나 사망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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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 우수 사망자 사망자가 여대생 불행